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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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! 아, 아! 아! 니가 왜? 두 번 불렀다가 사람 잡겠어요. 급습엔 반격이 먼저나. 조심하지. 예, 예. 어련하시겠어요. 넌 이식하게 또 어딜 쏟아내는 거냐? 부영 가게 다녀왔어요. 알고 보니 행수가 금령대군의 몸종이었더라고요. 행수가? 예. 그래서 뭐 알아낸 거라도 있어? 폐쇄자의 유품이 있대요. 옥진에게. 살려두었다간 분명 후원이 될 겁니다. 용의 문양이 그려진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뭐 하러 나오셨어? 기다리면 갈 텐데. 기다리다 목 빠지겠사옵니다, 전하. 그리 부르지 말라니까. 전하를 전하라고 부르지. 그럼 뭐라고 부르지요? 그 사람도 참. 그가 맡겨두셨던 물건은 어찌 찾으시는지요. 그럴 일이 있네.